아, 아버지 다 됐어? 네, 다 됐어요. 아, 작품이 됐네. 너무 이쁘네. 아, 지금 왜 가져있어, 뭔지? 알았어. 이거는 뱀. 어. 뱀, 이건 뱀꼬리. 어. 더듬이 더듬이 더듬이. 그리고 이거는. 뱀꼬리. 이거. 개미. 이건. 청포도. 이건. 청포도. 다탕. 이건. 투박. 이건 투박 껍질. 블루베리. 블루베리. 이건. 갈색. 초코랑. 응, 그래? 초코랑. 그리고 이건. 알록달록. 무지개 뱀. 어떤 거? 이건. 알록달록. 무지개 땅이야. 애벌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신기하다. 너무 예쁘게 잘 자고 보겠네. 토요일 아침인데. 아침이니까 자녀분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야 해. 응. 그러니까 조금 더 자면 안 돼. 알았지?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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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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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더 잘 어울리네